가운데로 가면 물이 좀 깊어요 야 자연이 이런 곳에 계곡인데 물이 따뜻해 원래 오늘 폭포랑 자연 온천을 가보려고 했는데 호스텔에서 풀 패키지로 해준대요 풀 패키지로 하면 40달러 밖에 안 내서 호스텔에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다른 데 입장권도 있고 필요한데 택시를 혼자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사람들이 다들 정색을 하고 있어 인사를 하거나 뭘 해도 정색하면서 말하니까 말을 걸기가 무서워요 유독 코스타리카 호스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풀 패키지가 여기로 폭포를 가고 그 다음에 화산을 가고 자연 온천으로 간다고 해요 사진? 오 알아요 감사합니다 1,2,3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같이 가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요 오케이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그리고 너? 프랑스? 네 프랑스 아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아 한국인이잖아요 프랑스에 가고 싶어요 알아요 근데 길 깔끔하고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사람들 여기서 수영해요 물만 봤다 하면 그냥 바로 우통 까버리고 들어가네 저도 참을 수 없죠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저쪽 넘어가면은 뭐라고 하나 봐 저기 약간 무지개 보여요 무지개 가운데로 가면 물이 좀 깊어요 생각보단 가운데로 가면 물이 좀 깊어요 생각보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물이 진짜 시원하다 물이 맑은게 느껴져 물이 맑은게 느껴져 오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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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코스타리카 오는거지 제가 물 맛을 살짝 봤는데 물도 진짜 시원하고 그냥 정수기 물 맛이었어요 물이 진짜 깨끗해 자연 그닥 너무 맑아 물이 안에 다 보여요 한국에도 이런 계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입장료가 17달러인데 저렴하진 않은데 한 번쯤에 오기 괜찮네요 와 진짜 개운하다 아침에 샤워 괜히 했네 야 자연에 이런 곳에 세는 데가 있네 오 시원해 이것도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물인거 같아요 폭포물 이거 환경파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물들이 이쪽으로 내려가 다 여기서 이거 쓰면 안될거 같아요 확실히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런지 이쁘게 잘 꾸며놨네 한국에 저런 곳 생기면 대박이겠다 이런식으로 항상 계단도 청소를 해주나봐요 거압세척기로 청소를 해주는거 같아요 사람들도 보면 다 잘 사는거 같아 여기 워터풀 여기 워터풀 여기 I don't know 아 자연의 향기 기둥에 이런식으로 나무도 키우고 있어 정성이 담겨있어 코스타리카에는 정성이 있다 이쪽으로 오니까 개사료 냄새 같은거 나는데 비료 뿌린건가 피가 맑아지고 있다 응 아니쥬 스무디 펀더 개 비싸겠지 오픈 오픈 working on it 가격이 사악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 12,000원 15,000원 최소 스무디도 다 6,000원대네 맛있겠는데 바토콜러니스 5$ 3,250원 6,500원 지출 여기 물 떠먹어도 되는것도 있네요 발 씻어야겠다 6,500원짜리 개맛있다 뭐랍니다 하하하하 뭐하는거야? 유튜브 비기너 콘텐츠 오케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면 유튜브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유튜브 한다고 하면 유튜브 채널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외국인은 어차피 한국어로 된거라서 안보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언어로 말하는거 안보듯이 외국인은 한국어로 대화하는거 안보니까 그냥 유튜브 안한다 이거 내 브이로그 찍는거다 그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굳이 거짓말 할 필요는 없는거니까 거짓말 하면서도 미안해 어느순간부턴가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습관처럼 되더라구요 2시간 올라가야되나봐 여기서 땀 흘리고 자연온천에서 스파를 즐기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거죠 화산 위엔 항상 구름이 껴있어 저기가 아래날 화산이에요 캠핑상도 있어요 이렇게 털달린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에서 뭐가 막 자라있어 도마뱀도 있고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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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파이팅 10분 사실 자연이 크게 다를게 없어 한국이랑 네 저의 착각이구요 저는 또 성격이 급해서 이런거 싹 가야되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짜 죽을만큼 힘들다 그때 멈춰야되요 성격 급한거 또 병이야 네 여기 조심해서 걸어야겠다 돌들이 고르지가 않아요 여기 피니쉬? 피니쉬? 네 피니쉬? 아 진짜 내려와 엄마씨 와 씨 뱀인줄 알았어 미친 하 아나콘다인줄 알고 개놀랐다 뱀처럼 생긴 나무가 저기에 앉아있어 ATV 개재맨겠는데 여기 ATV 하는 존이 있었네 와우 몰랐는데 이렇게 파란색 리본 파란색 리본이 중간중간 걸려있어요 이 리본들을 따라가면 된대요 내려갈 땐 무릎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무릎이 다치거든요 이건 뭘까요? 앉아도 되는 거겠지? 하아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보니까 코스타리카는 렌트를 해서 와야 돼 아니면 올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던가 여기저기 다 이용하려면 렌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족 단위로 오거나 커플끼리 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렌트하는 것도 이쁜 거리를 갖다가 칙칙하게 만들어버리는 혼자 걷기 이 도로를 따라 쭉 오면 여기에 타바콘 온천이라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온천이 있고 도로 따라서 더 쭉 가다보면 무료 온천이 나와요 타바콘 온천 저기가 온천만 이용하는 티켓이 90달러고 밥까지 이용하면 130달러 같아요 근데 어차피 흐르는 물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무료 온천이나 타바콘 온천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대신에 저기 온천은 조금 더 인테리어를 이쁘게 자연을 이쁘게 꾸며놨겠죠 에촐린? 가자 아키 아키? 촐린? 아아 아 아 아 아 봉에 개세게 부딪혔네 아 야 물이 따뜻해 개국인데 물이 따뜻해 핸드폰이랑 양말 옷을 여기에 놓고 우와 좋은데? 저 나무 넘어졌나봐 저 위에 도로가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걸쳐진 것 같아 개국물이 따뜻하니까 적응이 안되네 느낌이 이상하다 물고기는 안 사는 것 같아요 뜨겁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다 이 느낌이에요 땅이 고르지 않아서 워터슈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좋다 자 여기 자연온천 오려고 포스타리카 온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개국물이 딱 적절한 온도로 맞춰져 있지? 정수기 물 맛은 아닌 것 같은데? 미지근해서 그런가? 물이 미지근해서 그런지 물 맛이 좋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먹어도 되는 물 같긴 한데 굳이네요 굳이 돌이랑 모래가 시커먼 색이야 파산의 흔적인가 이게? 완전 까만색입니다 넓으니까 사람들도 다 널찍널찍하게 앉아있고 좋네요 얕은 곳만 있고 깊은 곳은 없네요 좀 깊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오 나오면 약간 추워요 물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아 배고파 어찌됐건 개국인데 차갑지 않은 따뜻한 계곡이다 지금 2시인데 아침에 먹은 삶은 달걀 말고 한 끼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저녁까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일찍 끝났네요 2시에 끝나버렸네 포스타리카는 정말 자연 고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자세히 괜찮아요 рыв